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 29일 다양한 지속가능 경영 성과와 ESG 관련 데이터를 담은 2021 현대 엔지니어링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 파트너가 되기 위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ESG 기반 지속가능 경영 성과에 대한 투자자와 고객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과 비즈니스 측면의 위협 요인에 대한 회사의 대응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의 최우선 이슈를 선정하고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 중대재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 심층 하이라이트를 구성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위해 국제 ESG 정보공개 가이드를 확대 적용해 현대 엔지니어링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ESG 정보공개 트렌드에 따라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지속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